우주최강 민경훈 성대모사 대회 아산의 민경훈입니다 아산 좋습니다 아산 민경훈님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팬입니다 아산에서 방구깨나 끼나요 민경훈으로? 민경훈씨 팬입니다 아 팬이에요?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민경훈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문자에 확실하게 실망 없이 보여드릴게요 해주셨는데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해주셨습니다 파주민경훈 출발해주세요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하늘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아 좋아 됐어 이종님 오케이 당구장 표시 4개 당구장 표시 4개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5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안정권이 아니에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고요 경남 마산민경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마사님 마사입니까? 마사입니다 나 마사 날씨 어떤게? 마사 날씨 침입니다 자 본인은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민경훈? 민경훈씨 하면 이제 두성이 포인트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지금 두성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창력을 뽐내는 게 아닌데 아 역시 가창력을 뽐내는 게 아니다 두성이다 예예 거의 임진목급이에요 지금 멘트가 좋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그래 기억이 있네 마지막 분 될 것 같습니다 까치산의 민경훈씨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자 리벌브와 함께 시작합니다 리벌브 넣어주시고요 스타트 수없이 호긋난대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견뎌볼게 떠나면 안돼 서둘러 쳐버리지마 죄송한데 뮤지컬 하세요?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네 도성을 좀 썼습니다 그래요 노래를 잘하네 두 분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1번 민경훈 다시 한 번 갑니다 자 큐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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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2번 까치산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자 좋습니다 2번이 좀 처지는 그럼 1번 2번 같이 준비해 시작 글대 기억이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그대 기억이 1번만 1번만 그대 기억이 자 2번이요 2번 제발 가라고 자 여러분들의 아주 가라고 알겠어요 갈게요 갈게요 여러분들의 선택 1번 2번 골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오늘의 우승자는요 파주의 민경훈 축하합니다 자 백화점 3권 20만원권 드리겠습니다 자 파주 민경호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